여긴 어딘가요, 숲의 신전. 바로 들어가는 건가? 오, 깜짝이야! 오, 깜짝이야! 일로와! 일로와! 에이, 안 되지, 나한테. 들어갑니다. 에이, 눈 열자마자 공격하는 건가? 반칙이지? 해골. 어디야? 죽일 뻔했어. 뭐지? 뭐구나. 키. 키 하나 얻었습니다. 어, 뭐야? 눈 감옥! 이게 아닌가? 뭐지요? 시작됐구나. 여긴 잠겨있어. 없는데? 거기 맞는데? 생각. 생각을 하자. 문이 하나, 둘, 세 개. 시간의 문과 같은 문이야. 시간의 문이 뭔가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. 이거 아니야, 이거? 어, 뭐야? 오호! 시간의 노래! 이, 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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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런. 좋았어 감 잡았어 먹을 건 먹어야지 저 눈은 왜 있는 거지? 그럼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뒤틀렸네 이거 또 키 있어야 돼? 키를, 키 달라고 키 뭐야 어디, 어디, 뭐야 이거 뭐야, 어디서 나타난 거야 오, 보물상자다 하... 어쨌든 지금 못 들어가니까 그럼 여기가 아니라는 얘긴데 설마... 설마... 여기로 올라가려면 응? 상자다! 아, 이걸 어떻게 가라고 키 주세요 처음에 여기를 들렸어야 했어 아... 이걸로 거기를 열고 들어가는 거구나 옷도 넣었어 저리 가, 저리 가, 저리 가, 저리 가, 저리 가 저리 가 제발 이게 맞기를 어차피 이건 뭐지? 하... 설마 이거 어지러워. 하얏! 불안해. 아트 주세요. 아트 주세요. 세 줄인가? 아 그림 못 봤는데. 아 저기 있구나. 이게 불인가? 이게 하나. 아 이건 너무 그렇다. 1분에 이걸 어떻게 하라고. 말도 안 돼. 2분은 줘야지. 그림 바뀐 건 아니겠지? 아 그림 바뀌었어. 아이. 아이 진짜. 여기에 내려가서. 저 불은 뭐야 그러면? 저 파란 거 뭐지? 뭐야 얘 뭐야. 에이. 말도 안. 어디 갔어. 오! 끝난 건가요? 왕이다. 하아. 끝난 데에. 하트도 없는데. 왕인데. 팬텀 간호. 어 뭐야 저게 누구 온다. 어머. 아닌데. 어디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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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. 죽은 거야. 가티를 주고 시작하던가. 하아. 하아. 자 어떻게. 죽이지. 어떻게 하라는 거지. 활을 계속 주니까. 활을 필요하다는 얘기 같은데. 안 돼. 그렇지. 어, 안 돼! 어, 뭐야, 뭐야, 뭐야. 아, 활도 없는데. 아! 아트도 없단 말이야. 일로 와! 아우, 진짜 치사하다. 내려와 싸우던가. 잠깐만. 그림에서 나온 숲의 신전 악령. 적의 마법 공격을 그대로 되받았죠. 마법 공격을 받아치라고? 어, 저거 그냥 치라고. 안 받아쳐지잖아.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, 이거를. 어떻게 받아쳐. 아! 던져, 던져! 일로 와! 어, 쟤도 받아쳤어. 쳐! 야, 일로 와! 이리 와잖아. 어디 있어? 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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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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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와! 와! 뭐야, 이거? 와! 와! 와, 이거 진짜 좋다, 이거. 옛날부터 그게 있었는데 이렇게 좀 하면 큰 거 안 나오려나? 축구에 연결해 놓은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사이즈가 확 커지니까. 하, 좋네. 넹! 차롄 이 캠지 여기 댄ormal работ니요 톡 princes